계단 만들기 질문의 답변입니다 CAD 도면을 불러와서 계단을 만드는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계단을 만드는 게 쉬운 형태는 아니죠 계단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형태에 맞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계단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측면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스크립트는 CAD 스테어라는 스크립트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된 계단의 스플라잉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점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점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었을 때 원하는 형태를 만들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점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무스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점의 속성 때문에 이 부분의 계단 형태가 둥글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점의 속성을 수정하고 또는 필요한 점을 추가하는 걸로 좀 더 깨끗한 계단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한번 계단을 만들어 볼까요? 점의 속성이 스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죠? 계단의 높이는 한 칸이 150mm 그리고 계단이 반대 방향으로 생겼다면 아래쪽에 있는 리버스 버튼을 클릭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끝부분의 모양을 보게 되면 라운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라운드가 생기는 이유는 점의 속성이 스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스크립트가 연결하면서 이 모양이 둥글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에서 세그먼트를 부드럽게 나눠준 다음에 점의 속성을 코너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당하는 스플라인을 클릭해주면 모서리가 깨끗하게 표현됩니다 현재 계단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모양을 정렬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곡선마다 이렇게 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할 수 없고 직선에서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직선으로 가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도 직선으로 올라가지만 폭이 다른 계단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하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떨어져 있는 스플라인인데 하나로 만든 다음에 점의 속성을 한번 확인해주면 더 좋겠죠? 코너로 되어 있죠? 코너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지고 직선으로 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측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을 정렬하고 싶을 경우에 이 옵션을 끄게 되면 서로 이렇게 처음과 끝을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건 별도의 작업을 거쳐서 원하는 형태로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끝에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계단을 만들 시작점과 끝점입니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죠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크기라면 계단 한 칸의 높이를 입력해 주고 계단 폭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지고 방향을 바꾸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넓은 계단을 만들 수 있죠 계단의 개수를 입력하게 되면 150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계단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개 30개의 계단이 그 스플라인에 만들어지는 거죠 한 칸의 높이는 150씩 쭉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폭이 달라지는 계단이 없다면 아래쪽에 있는 형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캐드 스티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니까 심플한 계단 형태를 만들 때 활용해 보시면 계단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단 형태에 따라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또 스크립트라고 해서 100%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시간도 절약하고 스트레스 없는 맥스 작업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질문하신 계단 형태를 알아봤는데 작업을 하다가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